아, 언니. 뭐, 엄마가 언니 집에서 주무셔? 응? 장학무님이 그 집을 가셨대요? 어, 알았어. 저기 내일 아침에 엄마 일어나면 나한테 연락 좀 줘. 어. 엄마, 설마. 왜, 왜, 왜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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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이봐, 이봐. 아예 우리 엄마 짐 싸들고 들어가셨네. 아, 돌겠다 진짜. 아니, 언니를 빼올 생각을 해야지 엄마가 들어간 짐은 어떡하냐고. 정말 미치겠네 진짜. 아니, 그 집에 무슨 꿀이라도 발라놨나 왜 자꾸 꺼이는 거야. 아, 그만해. 얼른 치워버려야지. 안 되겠어. 고등어에요. 자네 음식 솜씨가 좋아 다행이네. 아이고, 맛있게 드셔주셔서 감사합니다. 자주 해드릴게요. 그래서 말인데 내가 여기 들어와 살까 싶네. 엄마, 너희들이 들어오기 싫다니까 내가 1년이라도 여기 들어와 살아야지 어쩌겠니? 땅콩만 한 집에 네 사람이 옹기전기 다닥다닥 붙어 살 생각하니 아주 좋네 좋아. 안녕. 감사합니다. 안녕. 안녕.